나 혹시 햄 볼 그거 반이랑 파니님 한 번 먹어도 될까요? 썰어 주냐? 진미 씨! 이히! 여겼습니다! 네! 어우 뜨거워 어우 야 너무 뜨거운데? 오 샹년 전이다 시시 샹년이 쇼도 와 아니 저 수정 오케이! 아 진짜 먹어봐 저기 있다 찍혔어 진짜 먹어봐 진짜 먹어봐 아깐 이번엔 ㅇㄧㅔ 어이구 어이구 아이구 아이아나 아이아나 하이아래 이거 잉엘 화면 멘 멘 멘 멘 멘 qualche 무슨 일 이 아이아나 아아 워어 컷 컷 컷 컷 컷 컷 컷 컷 깍 아이아네 어어 blush이 제일 아이아네 한장! 한장! 좋은 지적이었습니다. 절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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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지! 저게 끊어야 돼! 여기 끊어주라! 아니야! 저게 끊어야 돼! 여기 끊어야 돼! 여기 끊어야 돼! 여기 끊어야 돼! 아이고! 까치 뿅끼라! 까치 뿅끼라! 까치 뿅끼라! 잠시 깊을 수 있어! 정성 taki! 정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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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성. includ땅!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되고 소스는 뭐였죠 그 매운 토마토 네 맛있겠다 아르바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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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이럴 수가 미 미쳐버리겠다 으이 component 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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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무튼 모두 그냥 멍았다 이거 먹을 텐데 견뎌 하겠다. 지민이를 죽이겠다. 지민이 형이 지금 차단을 죽이고자. 나한테 왜 그래? 이래서 여러분 자기가 같으면 안 됩니다. 야 발가 올렸다. 야 발 발 발. 야 발 발 발. Teachable 주머니끝 안 되었다는 느낌은 모르겠지. 인마 우야번호? 우야번호. 대구는 우야번호란아. Gosh. 2월 1일. The oriental body. 누가 의사하는지는 모르죠? 의사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는 건지 내가 사는 건지 누구잖아 나 진짜 안 사는 건지 악! 아니 그게 아니라 그리고 그 번째는 어 일단 제가 잘 안 됐을 때 뒤에서 저에 걱정해 주신 우리 지민이와 친구들 아 잠깐만 장난이에요 우리 멤버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표정은 어때? 표정? 아 태양이가 약간 이래요 상큼한 거라면 조금 이렇게 이런 표정이 나와돼 안 돼 제가 상큼하다는 게 뭔지 제 차례 때 보여줄게요 하나 둘 셋 그래 셋 그래 이거 뭐지 셋 그래 짜증나 이얼 널 보고 있으면 마음에 Finding baby 너 진짜 조심해 야 태호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뭐야 깜짝이야 야 깜짝 놀랬네 아 깜짝 놀랬네 아 나 마지막 깜짝 놀랬네 바이 바이 야 나와 나와 야 여기 들어가 아니 내가 방금 저까지 꺾이지 말고 찬이야 너 쪽으로 갈게 최대한 너무 꺾이면 안 된다 뭐 어쩌라는 거지? 자 태형이 일로와 자 태형이 일로와 왜 you always in the mood 나 사랑 like a brand new 이번에 지민 생일 때 제가 손편지 하나 줬거든요 아 진짜? 아 리아이가 진짜 자기 자랑을 이렇게 아니 그때 자기 전에 저한테 제가 물을 마시러 혼자 부엌에 나왔었는데 그때 딱 이렇게 하더니 야 그 상자 안에 봐라 아니 낮은 아 낮은 리아이 리아이 세블디 이거는 저랑 지민아같이 고등학교에다가 목표에 자를게 마치고 있어요 뭐? 뭐 했을까? 이거 현대, 현대, 현대 이거 약간 우리 우리 형 우리 그 우리 형 우리 형 우리 형 우리 형 우리 형 이거 이게 우리 학교에 말하였어요 형 형 이제 뭔데요 그래서 어제 찍었던 영상 보냈어요 좋아했으면 좋겠네 근데 근데 약간 그 나도 팬들이 싸우고 있대요 파랑이파들 이리로 나오라고 Q&A 설문조사 투표해봐 근데 요즘은 나도 느낌이 있어 설문조사 두 명이 한 명을 지목했어요 근데 의사가 일어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모르겠는데 일단 내가 골랐잖아요 스파이 아니야 사람 스파이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형 형 형 역시 의사예요? 의사예요? 응 내가 봤을 때 얘가 들어와서 누가 아까 소리가 봤는데 신기한 거야 그쵸? 마피아가 지금 나 죽일 수가 없네 그거 아니야? 야야야야 야 머리 잘 쓰니까 다행이네 숟가락 앞에 놓고 오늘은 네가 그걸 다 먹잖아 막대를 여기로 갔대돼 그렇게 하면 이제 끌 거야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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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분명히 천천히 하라고 했다 진짜 다 먹으면 끌 거야 천천히 샘이 텅 네 나 남자들 중 남자들 중 남자들 중 아... 형이 우리 어제 사진 보낸 거 아... 아... 다 보았어요 돌아가고 영상 보내드리는 거 헉! 어디 갈게? 조금만 기다려 나 사랑한다 바이 바이 밥을먹어 밥을 먹으려고 먹기 좋은 시간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먹기 좋은 시간